자 AOS 그리고 퀀텀 2 4K 동영상 한번 돌려 볼게요 하나 둘 꽉 찬 화면이구요 HDR로 지금 돌려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AOS 잠깐 퀀텀 2 잠깐 정지 약간 버벅이는게 느껴지죠? 잠깐 정지 AOS 정지하고 퀀텀 2 다시 컨텁트 종료 AOS 확실히 버벅거려요 확실히 AOS가 좀 더 버벅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틀어보죠 자 이러면 느낌이 안오니까 자 둘이 같이 재생 하나 둘 AOS가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재생 해 봅니다 2160 HDR 인가 그래요 지금 화질은 확실히 퀀텀 2가 좋네요 영상 보기에는 확실히 퀀텀 2가 좋네요 영상 보기에는 massive 2 2 2